이수신 장군같아 이거 먹을 거야? 어우 진짜 먹어? 먹자 먹자 성규야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갈까? 물고기 잡아와서 깍깍 만들자 이수신 장군같아 물고기 언니 우리 물고기 잡으러 가자 저기요 언니 물고기 언니 너희 물고기 잡으러 갈거야? 물인데? ende 물고기 지금 구입하고 물고기 치지마 왜 왜 왜 왜 와우 양념소스 어? 응 응 응 응 우와 도지야 이거 관심 있어?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진짜 먹을 것 같아 우리 생선이 안 무서워? 응 응 응 넓 응 응 왜왜왜왜 왜? 아니야, 펑키야. 이거 얼른 말려줄게. 아니야. 깎아보라 줄까? 알겠죠? 그럼 깎아보라 하자. 루디, 모으기 없어? 응, 루디는 좌추광이 됐을 거야.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어... 남집사 왜 안 자? 잠을 잘 수가 없어? 이거 좀 먹었어 말았다 말 된 거 같아? 우리 한 마리씩 먹어볼까? 바삭바삭 바삭바삭 디디 조금씩 어때? 맛있죠? 잘 먹네? 바삭바삭 바삭바삭 아니 내년에는 빙어 잡으러 가야되겠네 그치? 아이고 아이고 잘 먹네 하나 더 먹을까? 진짜 마지막 곱창 으깨 아이고 나랑 곱창 아이 누디야 그렇게 예쁘게 좀 웃지마 디디 이제 포장 좀 하자 알았지? 꽃다발처럼 주고 싶다 꽃보다 빙어집 이거 줘? 이거 가져 이거 달래매 놀고 있어 자 하나 더 놀고 있어 엄마 포장할게 폰키야 너는 그거 100년이 지나도 못 먹어 엄청 많다 그치? 우리 부자야 이제 짠 메디야 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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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비 맛있게 먹어 폰키야 이리와 폰키 잠깐 이리와봐 엄마 할만 있어 메비 맛있게 먹어 오빠 맥주빈 물 소홍 먹고 뽕 고압 Santa 이제 자 너무 많이 먹었어 하루에 3마리만 로디는 5마리? 끝 우리 애겐 300마리나 있어 자자 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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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자